31만 7천 8백 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엔바이오니어입니다. 엔바이오니아, 은, 는 동사는 습식, 워트레인, 제조공정에 기반을 둔 첨단 부직포, 나노번,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양전하부가 고성능 정수용 나노필터와 자동차 경량화 복합소재 등과 같은 첨단 복합소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함 현재 현장진단 방식의 체외진단 키트에서 흡습패드 및 샘플패드로 사용 가능한 메디켈 미디어를 공급하고 있음 동사의 양전하필터, 정수, 제품은 매출액 중 약 70%로 큰 비중을 차지함, 기업개요 대시 2001년 1월 기체, 액체 여과기 및 대기, 수질 오염방지 관련 제품, 장비, 기술의 개발과 제조, 판매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2013년 양전하필터 정수사업 분야에 진출하여 2016년 양전하필터 중국 위생허가 획득 및 2017년 미국 FDA 등록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국내에서 최초로 습식공정 복합소재 상용화에 성공하여 자동차 경량화 첨단 복합소재 WLC 개발 성공하였으나 2020년 거래처와 거래 중단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임 재무 대시 체외진단 키트용 흡수 슬래시 샘플패드 판가가 인상되었으며 정수용 양전하필터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산업용 양전하필터 역시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에도 퇴직급여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되었으며 관계기업 이익 발생해도 금융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주력 제품인 양전하필터의 수요 증가세가 기대되며 멘브레인 기업 세프라텍 인수 효과 도레이첨단 소재와 협업하여 아라미드 시장의 진출 예정인 파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 2023년 4월 4일 14시 52분 기준 장중 엔바이오니어의 시가 총액은 90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엔바이오니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70위입니다. 엔바이오니어의 상장 주식수는 787만 5천 백신 한 주입니다. 엔바이오니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엔바이오니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50.3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7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45배, 25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억원, 마이너스 8억원, 마이너스 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억원, 마이너스 24억원, 1억원입니다. 엔바이오니어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0번지 60%이고 유보율은 411.0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6.02이며 전일 대비해서 3.68 더하기 0.15%입니다.